다 끝났어. 뭐 하는 거야? 다 끝났어.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. 그런다고 재민이 살아나줘요. 제가 분명히 말했지. 재민이 죽으면 당신 때문이라고.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? 재민이 따라서 죽고 싶은 심정이야. 근데 왜 못 죽을까? 왜? 당신 잘 살까 봐. 재민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까 봐. 내가 당신 평생 지켜볼 거야. 평생 죄인처럼 사는지. 내가 두고 볼 거야. 근데 내가 당신이라면 재민이 따라 죽겠어. 그러면 나도 따라 죽을게. 죽지 못해. 그 후투명이. 너희도. 또 그 후투명이. 왔다.